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사이클이 굉장히 좋을 수 있을까 2024년 예상치로는 2017년 피크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움직이는 대로 거기에 버금가는 한국 기업들이 움직이는 대로 나타납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만큼 가요 이제부터 주목해야 될 것은 어팡이 좋아지면 삼성자랑 하이닉스가 새로운 투자를 한다 캐펙스를 확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다시 전국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부품주가 주목받을 수 있고 소재주가 주목받을 수 있고 아 슈퍼사이클 그것까지는 저도 장담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재미있는 그림 하나가 이 그림인 것 같은데 이제 반도체가 없이는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특히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탑라인에 삼성전기를 넣었던 것도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반도체 시장이 그동안에는 등락이 있으면서 올라왔다면 지금부터는 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큰 그림상 이런 와중에 이번 사이클이 굉장히 좋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은 저는 엔비디아가 좀 예고를 하고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엔비디아와 한국 삼성자 하이닉스의 순이익 증가율 분기별로 그려드린 건데 일단 2024년 예상치로는 2017년 피크보다 훨씬 더 큽니다 2017년 당시에는 순이익 증가율이 전년들이 한 800%까지 올라왔다가 좀 꺾였거든요 이번에는 1200% 그러면 그동안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 선행성을 보여줬던 엔비디아가 이런 그림을 보여준다면 2017년에 버금가는 흐름은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와중에 한국 반도체가 얼만큼 수세를 보겠냐 근데 HBM도 있고 최근 세운 신기술이 무박되고 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그동안 놀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폭발하는 데 따른 특히 AI 관련된 수요가 폭발하는 데 따른 대응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하나 둘씩 그냥 단순하게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가 아니라 AI라는 새로운 테마 새로운 큰 트렌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력 새로운 제품 더 용량이 커진 제품들이 나오면서 저는 반도체 사이클을 한번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2017년하고 지금 실적하고 너무 다르지 않냐 실제로 지금 2017년 18년 실적보다 2024년 실적이 좀 낮아요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2016년 1분기 2분기 때 2017년에 서버 투자가 폭발하고 데이터센트가 폭발할 거야 예상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잘 기억하냐면 2016년 말에 2017년 전망을 제가 처음 했거든요 연간 전망을 근데 제가 탑픽으로 제시했던 게 반도체였고 이런 사이클까지는 기대하지 못했지만 교체 수요, 5G, 4차 산업혁명들이 태동하는 과정 이런 데서 새로운 수요,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016년 4분기 2016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경민학교가 너무 과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2016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2017년 실적이 지금 확정 실적일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지금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금 예상되는 실적에는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어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AI라는 새로운 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2024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수요 그리고 단순하게 전방 산업들이 터널한다는 것들이 있긴 한데 과거에 들어갔던 용량보다 훨씬 큰 용량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레버리지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는 기대감을 갖고 바라볼 수 있겠다 지금 실적이 내년 연말에 실질 실적이 아닐 수 있다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2016년, 17년 사이클을 좀 돌아보자 왜냐하면 주가으로도 비슷하거든요 2016년에도 감산한다 하면서 튀었다가 박스권 그리다가 또 한 번 레벨업 됐다 박스권 그리다가 2016년 말부터 쫙 올라갔거든요 2016년 말에 굉장히 세게 올라가기 시작한 트리거 포인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고 레벨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튀는 그림들이 나왔는데 저는 2024년 1분기, 2분기 중에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아 이제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온 디바이스라 그래서 AI 관련된 산업들이 하나의 디바이스에 다 포함되는 그림들을 그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된 반도체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벨업 된 용량들이 필요할 거고 저는 그게 들어오게 되면은 또 다른 패러다임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되는 거거든요 시점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 또 하나는 XR인가 애플에서 나오는 글래스 있잖아요 증강형실 그것도 또 다른 새로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4차 산업혁명이야 미래 산업이야 라고 생각했던 제품들이나 서비스가 하나둘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실적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또 다른 먼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단적인 예로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 그게 현실화되겠어? 얼마나 끌어당기겠어? 삼성전자가 2021년 1월달에 9만원 가고 그럴 때 무슨 얘기 했었냐? 시스템 반도체 얘기했습니다 지금 어떻죠?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라고는 하지만 그 정도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적이 되고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그래서 저는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은 단순하게 실적이 올라간다 내려간다라는 그림도 있겠지만 2024년에는 좀 더 상상의 나래를 열어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세미나 다니고 그러면서 많은 메이저분들한테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펀드 메이저들 그리고 외국인들 많이 샀잖냐 누가 더 살 것 같냐? 라고 얘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2017년도 비슷했어요 무슨 일이 있냐면 시장보다 반도체 주가가 좋으면 아웃포폼을 하면 이 올라온 것만큼 계속 담아야 됩니다 비중이 커지니까요 그러니까 더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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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놔야 되는 비중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누가 먼저 많이 많이 채워놓나의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급 걱정은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4분기 실적 그러니까 1월달에 공개되는 2023년 4분기 실적 2분기에 공개되는 2024년 1분기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얼만큼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그런 그림 시나리오 상상력 그런 것들이 좀 세게 붙어질 수 있을지 언제부터 있을지를 좀 가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신다면 지금은 에이 설마라고 했던 흐름들이 좀 완전히 뒤통수를 빡치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6년에도 어떤 흐름이었냐면 많은 분들이 좋았어라고만 생각하는데 저는 정확히 기억하거든요 2016년 말만 하더라도 2016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터널한 거야 그러다가 2016년 말 지나가면서 어? 업사이클이네? 2017년 상반이 넘어서 우와 빅사이클이야 2017년 말 지나가면서 우와 슈퍼사이클이야 라고 했는데 그때 주가 고점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 그리고 상황 그리고 실적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선수장 구도를 만들면은 주가의 흐름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너무 가다 놓지 말자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위쪽으로 열어놓고 어? 좋아지는 변화? 우리가 기대했던 변화들이 얼만큼 굳혀야 되는지를 좀 더 꼼꼼히 따져보신다면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쵸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예상하는 코스피 에름들이 이 그림에서는 빨간색 점선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는 파란색 점선을 생각했다 12월 FMC 지나면서 조종폭이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기서 2600을 넘어서 상에서 2700, 800 다이렉트로 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2500선 전후 2480선 정도까지 조종 가능성이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를 따라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2024년 1분기 중에 등락이 있다면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좀 모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좀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미 삼성전자 주식 하이닉스 주식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은 코스피 2600 넘나들 때 일부 정리했다가 조금 더 싸게 살 기회가 올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난 더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더 사지 마시고 1분기 중에 내려올 때 그때 좀 더 담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반도체 주식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10% 5%라도 사자 일단 발을 담궈놔야지 그 다음부터 주가 흐름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비중을 더 늘릴지 줄일지를 판단하는데 주식 비중은 아예 없는데 언제 사야 돼요? 라고 물으면 주식 비중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지금 100%를 사는 게 아니라 한 5에서 10% 사고 여기서 한 3% 떨어졌다 한 10% 더 담그고 한 5% 떨어졌다 라고 하면 한 30% 더 담그고 이러면서 피라미딩 전략을 가져가시면 그런 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썬 가격에 좀 많은 물량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선행성을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 흐름들을 좀 예고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똑같다 라기보다는 플로우가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익 증가를 보신다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먼저 터나거든요 한국 반도체보다도 그리고 엔비디아가 움직이는 대로 거기에 버금가는 한국 기업들이 움직이는 대로 나타납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익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만큼 가요 그러면 주가를 좀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엔비디아가 먼저 이만큼 움직였다 움직였다 좀 쉬고 있잖아요 한국 반전체도 꽤 움직였습니다 꽤 올라갔어요 많은 분들이 삼성장 52주 신고가인데 코스피보다 못했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이미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의구심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AI 생태계 이런 것들을 삼성장 하이닉스 얼만큼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으로 인해서 좀 디스카운트 되는 거지 경로나 흐름들은 엔비디아와 되게 비슷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올라오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핸드폰 교체 수 주의가 길어졌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말씀하셨던 온 디바이스 그리고 새로운 제품들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 그리고 4년이 됐거든요 코로나19를 겪은 지 그러면은 길어진 사이클에 의해서도 한 번의 교체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내년에는 뭐가 있냐 파리올림픽이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그러면은 코로나19를 겪은 뒤에 4년 뭐 TV를 바꿀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태블릿이나 이런 쪽들에 대한 교체 수요가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전기전단을 담당하시는 분은 굉장히 오랜만에 핸드폰 수요가 좀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서 저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반도체 수요에 대한 그림들을 좀 열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도체 수요의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쪽이 올라오고 교체 수요가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일단은 반도체는 좋아질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AI 수요로 인한 데이터 센터 더 늘려야 되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반도체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어서 그런 큰 그림들에 의해서의 흐름들을 좀 더 열어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긴 한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되는 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품주겠죠 부품주 일단은 최근 들어서는 후공정이 좀 주목을 받고 있죠 H 뭐 반도체 뭐 무슨 페타 뭐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움직였죠 근데 후공정이 좀 더 갈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자 이제부터 주목해야 될 것은 업황이 좋아지면 삼성자랑 하이넥스가 새로운 투자를 한다 캐펙스를 확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다시 전공정이 주목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품주가 주목받을 수 있고 소재주가 주목받을 수 있고 그런 사이클을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감산 그리고 HBM 이런 수요로 인한 후공정 근데 업황이 다시 살아나서 투자 사이클이 재개된다면 그동안 감산으로 인해 피해받던 종목들이 다시금 올라올 수 있는 밸류체인에 의한 사이클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밸류체인의 사이클들을 한번 공부해보신다면 좀 선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좋은 것들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반도체 삼성자랑 하이넥스가 끌어가는 가운데 후공정이 먼저 올라왔다면 그 다음은 전공정, 그 다음은 부품주, 장비주 이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그런 사이클들을 한번 체크해보시면 대형주로 꾸준한 수익을 내는 가운데 이런 사이클에 의한 초과 수익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반도체 안에서 좀 놀았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까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죠 그런데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TSMC 지금 캐파가 거의 프리캐파거든요 근데 수요는 더 커지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렇게 되면 빠르게 따라오는 HBM은 하이넥스 그리고 또 다른 기술력은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그쪽의 기술을 따라가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예상했던 그림보다는 좀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TSMC를 따라잡아서 이기했다는 게 아니라 TSMC로 몰렸던 수주가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상태가 된다면 흘러내리는 효과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가지고 흘러내리면은 그 밑에도 이렇게 땅이 젖잖아요 그런 효과들을 한번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일본 반도체는 한국과의 경쟁 상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AI 반도체 쪽에서의 수요가 그리고 그런 리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AI 테마로서의 반도체 성장성에 있어서는 TSMC 다음에는 한국 기업들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TSMC 한국 일본 이 정도로 놓고 보신다면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